강서구가 구민들이 더 빠르고 간편하게 원하는 책을 빌릴 수 있도록 책 바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. 책 바로 서비스는 주민이 원하는 책이 도서관에 없을 때 동네 서점에서 새 책을 대출받아 구독 후 반납하는 서비스입니다.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동네 서점은 등촌 3동에 위치한 행복한 글간 등 총 10곳으로 이번 서비스 시행을 통해 한 달가량 걸리던 대기기간이 7일 이내로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. 이용 대상은 강서구립도서관 통합회원인 강서구민으로 강서구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희망도서를 신청하면 되며 대출은 1인당 월 2건까지고 기간은 14일입니다. 한편 구는 이번 서비스의 만족도와 수요를 분석해 이용 가능한 서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 기타 책 바로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.